이제 테이프 터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금만 오신 분이 계셔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와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김행님께서 자리할 때 나오셔서 박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을 텐데요 오늘 대통령님께서 경북에 안드민 가셔서 업무 보고받으시고요 석굴안 잠깐 들으셨다가 오셔서 조금 전에 정오직 장관님들 세 분 임명하셨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일정이 다 끝나셨고요 오늘 좋은 전시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정치도 활짝 뛰는 그래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정치가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만 되시고 기념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김치 여러분 밥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 투 쓰리 한번 쓰리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구상태명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4살 같아요 그쵸? 아이고 정말 이야 사진 좋습니다 무릎이 더 큰 미션이 되셨구나 대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조준호 선생님 두듯하시겠어요 정말 눈이 뜨는 것보다 그러니까 호시입니다 손주가 뜨는 게 더 뿌듯하니까 꿀어 꿀어 그렇죠 예 우리 이사장이 망가시지 않습니다 살짝 뜯은데요? 너무 높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진이 딱 있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직장이래 한 번씩 하나 둘 셋 동공으로 Hold is the same anyone 여기 그럼 naj немного Alabama 여기 이거 turmeric 하나 둘 셋 화려 우우우 천 смог하는지 오늘 진짜 피디 Mỹ 또 무릎도 하나, 둘, 셋 끝! 와, 패스 커트입니다 한 번만 더 줬어요